엑시 엑시 좀 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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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야 뒤에서 빗자루 타줄께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살짝 그냥 평화하게 돌리다가 궁딱 궁딱 하나 둘 셋 넷 어 이렇게 이렇게 우리 연준은 왜 태연이랑 키스 안해? 이건 무슨 아유 부끄러워 아 우리 그거는 왜 생각하고 부끄러워요 아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 아 안돼요 안돼요 우리 뭔지 알지? 무슨 물을 피어나는 건지 알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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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마도 아마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